드디어 강아지를 데리고 차 캠핑을 떠나는데 와 이거 짐 씹는 데 밤 돼버렸네 뒤에 삑밀라 보여? 안 보이지 이것만 있으면 보겠다 일주일 정도 지금 트렁크도 꽉 찼어 아 그래서 뒤에 비웠어 이제 보여 일단 너무 갈 길이 머니까 오후 7시 46분 도착이거든?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야 돼? 셀프인데? 등류 사려고요 보석도로 주유소에는 등류 판매 안 한다는데? 홀랭 아 이걸 어떤담? 찾았어 나 주유소 혹시 등류 파나요? 바람이 여기 오니까 하나도 안 불어 난로 피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총이 가자 등류에 가세요 안녕 여기 강아지도 엄청 순하네 운영하시는 작은 주유소인데 주유소 가족분만 계셔 아들 딸 여기가 집이신 것 같은데? 집 겸 그래서 키우는 강아지도 있고 뭔가 되게 기분 좋다 실이 있는데 여기 관리실이 있는데 이거 수레 빌리면 되겠다 수레 있네 여러분들은 bloque기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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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이거 밀어주시면 감사해요 손질은 이게 짱이다 고춧가루 기름과 함께 한 번만 더 연주하는 중 크리스마스 킹킹원을 쳐다보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? 우리 둘이 그렇게 친하다고? 왜 둘이 그렇게 친하다고? 갑자기? 수육은 무습은 수육이라고 아무가 없이 파는 수육입니다 칼이 생각보다 되게 무리니 한번 갈아줘야 되나 보라 4년 전에 사서 첫 개시야 지금 그냥 여기다 깔아요 이거 깔 수 없어서 중간에 넘치는 거 아니겠지? 사과를 하나 더 넣을까? 물이 안 들어가요 물수분 물수육이라서 제가 올 때 이렇게 사을까요? 사과 하고 나중에 수육 남으면 그곳에 삶은 걸 잘라가지고 그냥 찌개 넣어도 먹을만 하더라고 좀 달아서 그렇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에 사과 사과 오우 오우 이거 진짜 하아 소리 미쳤어 아 너무 맛있다 아 분명 잘 익었나 엄마가 하긴 했어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애들 좋아해서 엄마도 한입 야 너 맛있다 음 있을까 얘들 맛있나 봐 맛있다 나 먹고 찾아나 엄마도 좀 먹자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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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인거 같아 와 지였다 너무 큰소리 했네 와 한잔 하입시다 한잔 하입시다 아 라면도 먹고싶다 가랑목도 먹고싶네 그렇다면 라면을 끓이라면 나 지금 배가 너무 부르단 말이지 아 근데 혼들 혼들 주먹기니까 부셔먹자 아 제가 아 쌀받았다 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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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어허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 왜 이렇게 얌전하지 엄마 원래도 뽀미는 얌전하긴 한데 아 아 별로 안좋아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코코넨이 아 요즘 뽀미도 좀 나한테 질착한다 그래서 이불 두꺼운거 같고 원래 얇은거 같고 야 여기 텐트가 은근 더워 이 텐트가 키마려 화장실 갔다가 놀지 들어가고 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꿈이 너무 도와요 저희 집 강아지 중에 꿈이는 제가 차에 에어컨 틀고 문 살짝 열어놓고 놔두고 왔거든요 꿈이는 이중소리로 자꾸 저기 애들 똥 다 싸놓은데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안심입니다 시즈니 원래 평일날은 여기가 당사를 안한 캠핑장 영업을 안하는데 내가 하루도 연장했거든 남은 특별히 편히 봐주시겠다고 그래서 저 혼자 남았어요 여기 가사 여긴 사람들이 다 나오 영화 다 보고 하니까 방송키고 아주 좋아 어제 한 시에 온다 했잖아 정확하게 한 시에 왔지 정확하게 한 시에 왔지 와사비 소리도 고마워 바삭 고마워 고마워 소고기와 마사비 마사비 소스 맛있네 다들 식사하셨어요? 이제 점심시간인데 좀 배고팠어 마사비 소스 총이도 너무 더워하고 차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봤어 3시간 햇반 뿌렸어 기가 막히지? 햇반 김 뿌렸어 양성키리라는 물 끓여서 이미 물러왔다 아무래도 갖고온 음식 다 먹고 가니까 좋네 요리하고 먹고 놀라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싫어 오는 거네 집에서 휴대폰 보는 거랑 나와서 드라마 보는 거랑 또 달라 후드 다 먹었잖아요 하리포터 뜨거워.. 차가웠던게 아니라서 우유가.. 금방.. 2백까지 가면.. 힘들었다.. 근데 몰랐는데.. 캠핑장이 월요일날 잘 안하는데가 많다면서요 평일날.. 월요일이 아니고.. 일일부터 월요일까지는 하는데.. 또 마지막.. 여기선 마지막 밤인데.. 누님 청승맞게 혼자 맥주에 김 드시고 뭐하십니까? 제휘씨랑 강호영이 하나뿐인가에게 감사합니다 제이 고! 고맙습니다 짜잔 내일 태안가면서 사진 아 입금을 해야 된다 전 이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.. 다행히..